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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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라! 방탄! 네, 우리 이제 쟁반이 아니라 철, 누가 철이냐? 철 아니야, 철 아니야. 알루미늄 반입니다. 자, 오늘 알판노래방. 알판노래방, 뭐 하나요? 자, 오늘 관련한 장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노래. 자, 오늘 방송된 게임이 주문이고요. 내 가슴속에 사는 사랑.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 상품들이 있죠.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리프트하겠습니다. 네? 아, 왜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번 리셋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 나, 나도 들어줄게. 자. 아, 아차산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소원 들어주기 솔직히 너도 벌칙 동요권이야. 저는 뭐. 아, 사제사위네요. 오케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아니, 정국이가 살려줬다. 싹 다 리셋을 하고 오늘 개인전의 폴즈가 여러분 여섯 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댄스 한번 쳐볼래?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 뭐? 다리 건너기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에 검색, 검색 한번 해 볼게요. 나 검색 한번 해 볼게요. 롯데타워 번.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 야, 이게 한 개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타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한 명 저기 데리고 가기 하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붙잡고. 하나, 한 명. 데리고 가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데리고 가기는 좀. 아니야,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하자. 데리고 가기 대박인데? 그 재미있지.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 볼게요. 동심 노래 맞추기. 자, 다들 귀 열 준비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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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자, 연습 문제 하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몸 풀기, 몸 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처음, 처음 하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 신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태세 전환. 어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이런 말 하기 좀. 형,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슈가! 천국, 천국, 천국.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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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피카츄. 포켓몬스터. 정답. 아, 맞다.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예요? 삐. 이게 뭐야? 뭔데? 포켓몬스터.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일품을. 결과를 위한 현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총장. 비. 나라라 슈퍼보드. 맞어, 맞어.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징용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멤버는 다 잘 보여야 돼. 생활이 나이니 정확하다.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아는 거 봐야 돼. 나 진짜 홀딱 뚫었는데. 그런데 나, 나 정국 해 놓고 선우공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축구왕 스토리. 아니야. 진! 아랫! 진. 영심이. 네. 아랫! 피고왕 통키. 네. 몰라, 지금. 제이홉, 제이홉.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면.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무신한 탈수운 내려온 날 뭐야? 비! 어? 어?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내가. 나도 몰라. 나 모르겠어. 옛날 옛적에? 나,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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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 옛적에? 진! 호랑이 옛날 옛적에? 아냐, 아냐. 나도 안 나니까.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주석은 묻어서? 뭔 옛날 옛적에? 뭐였지? 뭐였지? 아.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차차야? 아니야. 아름, 아주 옛날 예측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진, 전혀 옛날 예측에 뷔, 먼 옛날 예측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아, 나 이 눈, 나 전혀 몰라 오, 스크러워, 와우 뭔데? 아니, 이거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앤 아이가 아니라고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냥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예측에 뭐야?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예측에 어, 그거 안 나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나와요? 머털도사의 옛날 예측에 핑키 펑커의 옛날 예측에 슈가, 우리의 옛날 예측에 아니야, 누구누구라니까? 우리의 옛날을 E 어디, B, C입니까? 지은! 아름! 깨비 깨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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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예측에 은비까비의 옛날 예측에 아! 은비까비! 비자돌림! 비자돌림! 은비까비! 아, 나 어떻게 생각해? 진짜, 나 모르겠다 아, 레전드 배추도사, 배추도사는 본 것 같아 와, 진짜 은비까비 와, 형 진짜 멋있었다 은비까비 이리까비! 에이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카페 내 친구 슈가! 이리까보 꼬마, 꼬마, 자동차, 붕붕 네?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요 꼬마, 도깨비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다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고 왜 이렇게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아 정국 별의 성 커비? 아니 커비가 아니 아니 슈가 코비의 레몬 코비의 레몬 네 잠시만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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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내 친구 코비? 귀여운 코비? 친구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주민! 내 동생 코비 네 구슬동자 구슬동자 갑자기 네 나의 귀여운 코비? 응 아냐 호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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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정국 꼬마 도깨비? 네 어 아래 호비라 들리냐? 꼬마 도깨비 꼬비 네 비 도깨비 꼬비 땡 꼬비 꼬비 정답 와 와 와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꼬비 꼬비 뭐야 근데 저게? 뭔 내용이야? 재능이 없나 보다 파란색 머리야 도깨비 어? 알았다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 꼬비 꼬마 도깨비 아니 저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난 모르겠네 뭐야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오지 뭐 아 아 아 아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 만화 이름이 꼬비 꼬비라고 아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알아 네 완전 두꺼운 걸로 뭔가 어릴 때 막 비디오빵에서 그거 비디오 빌려가지고 봤던 거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진 않아 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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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신나 일단 뭔데? 어? 진! 어? 축구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축구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뭐지? 트 트 좀 더 듣고 싶은데 뭐지? 김태희 여기서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네 아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 때 얘기해 확실히 아 나와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빠빠빠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지! 얘가 눈부신다고? 정국 강롱원 골드런 아니야 골드런은 너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오 땡 태양 용사 선가드 땡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뭐지? 천국 지구 특공대 뭐야 이게? 지구 특공대 뭐였지? 이거 영상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캡틴 플래딩 캡틴 플래딩 뭐야? 다섯 가지 입을 하나 캡틴 플래딩 후 아 저게 뭐야 나 진짜 몰라 진짜 너무 물 마음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 바람 물 마음 진짜 이거 반지 껴야 돼요 진짜 캡틴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 캡틴 플래딩 캡틴 플래딩 몰라요? 재밌다 못 맞춰? 제가 즐겨보다는 말 아 그러니까 많이 맞춰 예정 동작 이라고 얘기 하죠 teenagers avanz 동작 대가 uen Again Eins 그 제목이 존테크만이 아니야? 아! 전국! 포트리스! 존테크만 맞네! 아니, 존테크만이 제목이 아니니까. 야, 편곡 죽이는데? 누가 나한테는... 존테크만이 뭔데? 마지막에 이제 노래 제목이 나온다고. 시가 탐험 돼! 시가 탐험 돼! 시가 탐험 돼! 아, 씨! 맞아, 맞아. 아, 이게... 존테크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동작그만이에요, 존테크만이에요. 존테크만이지.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존테크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동작그만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내가 말했냐? 아, 그래.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나 하나 맞혔다, 하나. 아, 나도 못 맞혔는데, 그래. 나도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신곡! 몰라, 그냥 정의의 용사요. 아니, 정의의 용사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의 용사일 리는 없지. 와, 아는데. 나도, 나도 한 번씩 들어본 멜로디긴 해. 제목은 제목을 다 모르겠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한다. 제가 어떻게. 야, 우리도. 야, 우리도 몰라, 그때.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하하하하. 신곡의 용사, 태양의 기사, 피코! 정국! 태양의 기사, 피코? 응. 정답. 야, 너 근데 이 말을 안 봤지?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이게? 그, 그 칼 들고 싸운 거 그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만화에. 나, 이건 몰라. 저게 뭔데, 누구세요? 아, 저거, 쟤! 아, 쟤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여운 로시간인과이 처럼 다ита. 저거 하면은. 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생겨요, 이거. 아니, 막, 막 낯설지는 않아. 난 되게 낯설대. 모르겠어, 아뇨.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든 번 다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토를 했잖아요. 칼든 번 다격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뒤에가 진짜다. 정국, 정국! 뭔데? 아, 진짜? 아, 축구 requiresIV. 아, 맞아. 축구한 싶돌이야, 이거. 정답! 축구 음식들이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것이냐? 아니, 그 주라기 월드컵. 주라기 월드컵. 주라기! 빌 공룡 두 리액. 진짜 다들 뭐. 요리 보건이네. 야, 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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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최소한. 그래가지 말고 있어. 그래가지 말고 있는 거야. 최소한 요리 보건까지 나와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를 다 하는데 한 문자도 못 맞춰. 어떻게 된 거야? 플레이. 주가! 잠깐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야인시대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만.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아니야. 너무 유명하네. 정국, 정국, 정국. 슬램 덩크? 그래. 슬램. 형, 왜? 마지막 승부. 우리 슬램 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마지막 승부를 이러겠다. 나는 애니로 안 봤어. 내 옷을 가누며 너에게 가고 있어. 제발. 마지막 승부 이러겠다, 진짜. 와, 진짜 저 슬램 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아, 뭐지? 익숙한? 일단 평균 자체가. 슈가! 아, 형. 좀 그만해.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만화 깨발네. 우리 세 명 때문에. 이 형은 항상. 모른다고 해서 은근히 다 알아. 항상. 모른다고 해서 내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B. 하나야? B. B. 슈가. 아, 슈퍼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 맞아요. 그랑조 이거 잘하는데.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B. B. 카드 컴퓨터 처리. 정답. 와,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 유. 캐치 유. 캐치 미. 캐치 미.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이거 그거라고. 벚꽃이 있으면. 아, 이거 명곡이잖아. 전하고 싶은데. 아, 이 노래구나.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알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건 알지.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 이거 나오자마자 봤을 텐데. 노래는 알겠어, 노래. 아, 진짜 나하고 호미홍을 못 맞춘 거야? 아, 진짜 나하고 호미홍을 못 맞춘 거야? 내가 그것은 용기의 증표.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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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 파워 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방금 파워 레인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 레인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아, 백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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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알아! 알면 좀 맞춰봐. 이거 슛한데? 아, 그러니까.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미그. 꾸러기 수비대. 아, 꾸러기 수비대. 야, 이씨. 진사오미그.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주님이 진사오미그. 아, 인간이구나. 진사오미그. 나 몰라.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왜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아,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허잇. 하이! 뭔가 스포츠 말한 거 같은데. 아, 스포츠 말한 거 같은데. 예, 이어. 으, 우리. 지각.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지각이 월드컵. 정. 우와, 진짜. 딱 봐도 축구 같지 않냐? 난 달려라 한인줄 알았는데. 나도. 자꾸 뛰으나, 뛰으라. 야, 우리. 뒤가 그러길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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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완전 축구인데, 이거? 산바드 완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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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 요청. 드라이 월드콩이 뭐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지민! 골드론! 아닌가? 골드론인데? 야, 그거 철도 소리 붙어놔. 지민! 아닌가? 아니, 뭐지? 지민! 지구 용사 골드론. 아니, 아니야. 비! 황금 용사 골드론.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지민! 아! 지민! 무슨 소리야? 잠깐, 잠깐, 잠깐.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통키! 무슨 통키지? 피고왕 통키, 지민! 슈가, 피고왕 통키. 지민! 피고왕 통키. 피고왕 통키. 그래, 너와 맞혀놔야. 아니, 저서 형이 피고왕 통키 했어. 나 그냥 통키 했어.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은 거냐. 그럼 제가 할게요. 피고왕 통키. 아니, 제가 피고왕 통키. 아니지, 아래. 피고왕 통키.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자, 진시 정초 1절. 예. 피고왕 통키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피고왕 통키. 그게 왜 안 나와? 피고왕 통키. 이게 또 뭐야? 피고왕 통키. 비교적 20미도 후반 같은데, 이거는? 피고왕 통키.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정곡, 정곡.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앨리스가 아닌가 본데. 이상한 나라에? 솜사탕? 자, 이런 거 도전해 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좋아.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원 세계 날쌤고 용감한 포리력 있다, 포리력 있다. 정곡, 정곡, 정곡. 푸리? 이상한 나라에? 뭐? 포리? 포리? 저 어디 있어? 포리. 포리. 포비? 포리? 진. 진. 포리. 비. 네. 이상한 나라에 푸. 네. 지민. 아렘. 이상한 나라에 포. 아렘. 제오. 맞아. 이상한 나라에 풀. 형, 형, 제오. 형, 뭐 할 거야? 포 해봐요, 포. 포? 했어, 했어, 했어. 이상한 나라에 포.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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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보 아니야, 보? 이상한 나라에 폴. 천국. 오? 천국. 오? 폴이라고? 폴이 아니고 폴이야? 이상한 나라에 폴이 뭐야? 나 진짜 천국이다. 천국이다. 우와. 이건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건 킹캅스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진짜, 한 문제 안 하고 난 중요해, 조용히 해. 와, 이 신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이거는 진짜 맞춰라. 자동차가 남간다. 자, 지민이 가라.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둥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지금 저 옛날에 현대 자동차를 골라고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둥. 정답.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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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이 가르쳐줬어.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이제 템이 싸나 안 넣었잖아요. 약간 그런 룰라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 노래 뭐야? 그 다음은 Joe yn참 그때 determination. 그런데 pulse 이나. 네, 저도 bone cog diamondsGu assim music 저희가 그거 employers One République 이 노래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 whistle. we submitted for Cole.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아... 이거는 뭐 이게 뭐였지? 검정 거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쉬우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버릴 적으신 건 환런한 모습의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한 이야기 처음 남는 일 검정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요? 네 너 왜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나 그렇게 길어? 네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고 흐흐흐흐 아아 하시니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나무에게 꿈같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저 섭섭한데? 야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네 다행이다 한국이라고 나왔어 아니 나 앞에 노래는 몰라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삽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진짜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저는 뒤에는 일단은 하면서 외워야 할 것 같아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와 자리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와 나는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줘 자 갑시다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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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전에 언능은 해버리자 자 야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안 하는 거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1, 2, 3 우와 1번 슈가 형이 우와 1번 슈가 형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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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전드 야 근데 또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야 잠시만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꼴이긴 하거든 경국이 자리 꼴이던데 검정 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맞죠?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아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1, 2, 3 도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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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키가 너무 높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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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왔어요? 아니 왜 웃겨 지금 틀렸는데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까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들려주세요 가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야 다시 하나 둘 셋 조절 아잇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야, 이거 쎈데? 아파 보인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여기까지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아,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지금 휴가님 왜 왔어? I I I I I I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음을 모르겠어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이인가? 아,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닌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했잖아요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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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은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곤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믿어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네 어 난 사랑하는 My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보내준 거라면 내가 이끈 싶은 거 통사에 붙여 줬어 지금 너무 어려운 노랫つ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지금 그 앞이 문제예요. 얘들아, 단체 아니야? 얘들아, 단체 아니야?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가 뭔데? 나는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해보자. Let's go!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를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억말사 잠시만, 잠시만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고 있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지 마 보이냐? 맞고 나니까 다 까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그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흔히 이건 꿈에 가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나아 우리 사랑을 위해 나아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홍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꼴등 될 거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해 얘들아 끝내자 근데 형 둘 다 그냥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let's high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주은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해, eru! 하! 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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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자침부터 그려간단단! 아! 제 발 앞에서 주연아! 나 검정고무신을 모르겠는데? 바로 넘어가. 스펙! 쉽다! 2, 4!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레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가무실 검정 가무실 할아버지 이거 모른다 할머니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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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노? 어디 도망가노? 하나 둘 셋 도망가! 힌트 한 번 쓸까요? 이제 걸렸다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 바꾸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야 지금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도전 50대를 그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방 끝날 때 학교 인기장이 될 수 있는 야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동이 묻혔었고 바람이... 아 어떡해 남들아 가자 아 남들아 가자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갔다 올 일단은 언제나 이렇게 잘 안 품어 그리고 우리 시절은 어니 가슈리 가슈리 감사합니다.